이제 언니들이 가면 나는 먹방을 할 거야 나 과카몰리랑 아사이볼 시켰어 보이세요? 제 과카몰리랑 뭐지? 아사이볼 저는 뭐지? 뭐지? ASMR 안 해요 ASMR 안 합니다 저 처음 시켜봐요 과카몰리 저 먹방 처음 하는 거 같지 않아요? 대단해 아 청포도 먹었구나 이 부서지는 소리 난다고요? 깍두기 소리가 난다고 깍두기요?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사이볼 오랜만에 먹어 양이 많아 맛있어 음 이제 제대로 한입 먹었어요. 제가 원래 시원한 음식 좋아해서.. 어떻게 맛있어.. 돼지 고음 소리가 납니다. 벽돌 소리가.. 벽돌 소리가 납니다. 이 가는 소리.. 좋아요. 맛있겠다. 사장님 맛있어요 사장님 맛있어요 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UN trial